여기 엘리베이터 특수하다 여기는 새로워. 아 좋다. 기분 좋아. 오늘 라이브 잘해야 되는데. 나는 랩이라서 뭐 하는 거야. 네네. 엘리베이터에서 노래 부르는 건 아니였어? 누가? 하나 없어. 그럼 가수니까 누가 되겠어? 우리끼리 했을 텐데. 너를 그리워하나 하루가 다 지났어. 너를 그리워하나 1년이 가버렸어. 나는 그냥 그렇게 사랑했어. 너를 그리워하나 그리워하나. 너를 그리워하나. 5층. 5. 6. 마지막 사람 중이 엘리베이터 못하고 계단 타고 내려오게. 한 명 없어 우리. 한 명 없어? 아니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